와 이정도 깃발이면 강이 아무리 넓어도 이거 강 금방 불어난다 형들 인정하시죠? 차 빠졌어 아아! 형님들아! 아아! 이거 되게 비싼데요?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드린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형님 이제 저는 캠핑장으로 떠나볼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에 팬분들 되게 많네 어후 저 캠핑 어디로 가냐고요? 목계솔밭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? 여기는 이딴 류가 없이 꽁짜라는 사실 와 풍경 미쳤네 롤린 조지라고? 롤린? 롤린이랑 제로투랑 비슷하지 않나? 아 깜짝이야!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롤린 같이 추자고 할게요 오케이 렛츠고 안녕하세요 내 팬 분들을 하면은 기린 추면 그냥 막 갈라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 이제 이거 캠핑 깔아볼게요 네 으 와 진짜 비 온다 비 소리 들려요? 비 맞으면서 제로투 분당 몇 개냐고? 이 제안이 나한테도 오네 와.. 아 형님 근데 제가 제로투 하는 건 재미는 없어요 힘들어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히 충전하지 제로투 분당 미션 오케이 300개이라면 사람 죽는다고? 아 그 정도야? 난 방송 볼 때 BJ도 연기하는 거 같았는데 5분은 진짜 힘들다고? 에이 좋아 세팅 해놓을게요 초식에 아 8분 그까짓 거 그냥 그냥 하지 그냥 하지 아 제가 괜히 까불었다 정말 힘드네 아니 뭐 군대 얼철이야 뭐 아 어 여러분 못 믿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와 물은 대박인다 와 와 딱 보여요? 에어컨 들고 차에 좀 들어가이자 나 에어컨이 있었구나 에어컨 잠깐 쐬고 이거 크림 파스타 바로 요리할게요 충주 사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개 달다 진정한 사과 방송이군 그러게 라이브 좋았네 새우 해동 중 이거 가부지고 조그만 거 이거 좋아 이거 켜보고 가스 잘 나오고 오케이 요거는 간지나게 요렇게 어 간지가 안 나죠 오케이 오케이 수많은 팬분들이 좋은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셨지만 그 중에 팩트 오빠님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밝은 겁니다 이거를 근데 나보다 어린 팬이 보내준 거 같은데 어 이게 와닿더라 오케이 형들 이거 물 좀 버릴게요 오빠가 여자친구분이 제 팬분이신데 질투 안 하세요 형님? 어 역시 살 뜨시면 안 돼요? 네 감사합니다 아 요리 맞을 텐데 많이 하세요? 하나 안되네?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한개 어 안녕하세요 아 잠깐 팬분들이 오실 때마다 뭘 이렇게 싸우시냐 어 안 싸우셔도 되겠는데 와 와 물이랑 형님 물은 없으세요? 아 괜찮아요 형 와 형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? 네 한번 힐 아니 통 크신 거 봐 힐 와 얼음물 와 지렸다 지렸다 찌렸다 오iner 회원님 드릴 게 없나? 아 내가 드릴 게 없네 아 씨 딱 말할게요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다른 지역 다닐 때는 차에 뭐 들고 다닐게요 아 이거 안 되겠네 너무 너무 바껴만 하니까 죄송하네 아 우리 형님이 사다 드신 얼음물 좀 먹어야겠다 아 행복하구나 뿌려주고 와 미쳤네 저 술 끓였거든요 저 술 안 먹고 저 고급진 크림? 바가 결투예요 오케이 더 오케이 좋아 아저씨 밖에서 먹어야 돼 음 너무 이놈 더 댓글나 쓰자 에휴 아 고맙습니다 댓글 뭐하러 자주 보냐고? 봐야지 각성하려면 팬분들은 뭐하면서 좀 기다리셨어요? 이제 여러분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음 어서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괜찮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안 오면 찾아간다 안 기다렸다 돈 떨었을 때가 됐는데 6개월 안에 올 줄 알았다 6개월 안에 올 줄 알았다 내 유튜브 보고 있었다 인스타 보고 있었다 안 올까봐 마음 들었다 DM 보내고 찾아갈라 했었다 내가 뭘 고생해 팬분들이 고생했지 여러분들의 쉴드 치시다가 와 이 새끼를 쉴드 치네 개돼지새끼들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받으셨던 거 내가 봤어요 응 여러분이 고생하셨지 팬분들도 마음 고생 많이 하셨네 응 더 강해져야지 실수하나 응 사과 안 치고 그냥 주급해야지 말고 더 잘 되길 바라는 거 보다는 방송 오래 하려고요 그냥 응 이게 나은 거 같아 어 잠깐만 다시 한번 얻어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밤사이 우리 3강과 해적되어 많은 비가 내릴 것도 전망됩니다 응 다만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비 많이 온다고 나가래 아 와 오늘 이거 저 봤다 봤다만 하네 아니 저 안내방송 좀 빨리하던가 존나 열심히 준비하고 존나 열심히 했는데 피난만 하네요 응 스튜디오 가서 자자 집 말고 스튜디오 가서 지금 피난할게요 좋아 아 쓰레기 아 작년에 왔던 악소리 윽박 아 아 안녕하세요 어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비 오니까 빨리 안녕하세요 진짜 잘생겼다 아우 카메라 얼굴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충주 분들 역시 보시자마자 바로 잘생겼다고 쎄게 한번 찍어요 감사합니다 오 내가 여기서 운동 조금만 하잖아 얼굴 잘생겼어 몸 좋아 어? 3cm 그치 는 아니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빨리 안 나가면 여기 질퍼내서 못 나갈 거 같거든요 어 내비 빨리 찍어볼게 와 저 비 개많이 오네 진짜 여기다가 가볼게 여러분들 와 이 정도 빗발이면 진짜 강이 아무리 넓어도 이거 강 금방 불어난다 형들 인정하시죠 아 차 빠졌어 아 형님들아 아 제가 앞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오케이 어 나왔고 나왔어요 나왔어 소형 트레일러 면허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 잠시만요 집 차 아 형님들 이거 어떻게 옆이 개많이 와 이거 물 금방 불어 진짜로 이 상태로 여기서 나 10분 동안 못 나간다? 반 정도 찹니다 바퀴 반 정도 이거 아까 내가 그 돌아왔던 거 아니야 이거 엄마 아들 살려 화장실에서 포진하면 오른쪽에 나가는 길 있다 셔 와 비 왜 이렇게 많이 와 자 드디어 다 나 진짜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밥솥 나 눈소리 뭐냐 아 이거 누가 음성변조 시켜 놓은 거야 뭐야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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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다 된다 아 아 아 아 아 내 목 좋나 보네 어 된다 된다 짜증나 죽겠네 나 차에서 내릴게요 오 오케이 됐다 어 됐다 와 아주 혼나 힘들다 진짜 오 오 삼간대 쓰러지면 저식킬 또 떼는 거야 오 오케이 눕자 오 와 개편하다 아우 다시 하니까 좋냐고 오히려 마음 편해 오히려 근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주눅들어 막 세상이 무섭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사람이 무섭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주눅들긴 해 진짜로 나도 그랬어 니 사건 사고 찾았을 때 숄드 치다가 다음날 여름 확 바뀌어서 욕해 처먹었는데 돌아와서 고맙다 으하 오 오 오 오 아멘 아멘